미스테리 미스테리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안녕하세요 신곡으로 돌아온 비스트의 춘영 요섭입니다 네 이번주엔 어떤곡들이 많은 사랑받았을까요? 궁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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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강한남자유키스가 5위 아 무거워 죽겠네 브라운 아이드걸스 사이 4위 너무너무 듣고 싶은 사랑의 맹세 유애나의 그럼 내가 해줄까? 됐거든 나도 됐거든 봄사 심장띠는 아크로바틴 2PL 하트비트 2위 하필 2 2 2 2 2 2 3 2 2 2 2 3 2 3 2 2 2 3 2 3 3 4 4 5 5 6